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은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올라인4 선수체관 리뷰 컨텐츠 돌아왔습니다 자 아... 명장 예능게임방송은 매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명장TV 꼭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생방송때도 놀러오시면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명장의 피파올라인4 선수체관 리뷰 컨텐츠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독일을 2대0으로 꺾고 올라 아니 꺾고 승리한 승전보 소식과 함께 기분좋게 전달해드리면서 겜진우 선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18 KFA 시즌 아 바다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8 KFA 축첩시즌의 김진수 선수입니다 일단 능력치 80으로 나오고요 스피드 84 슛 38 패스 76 드리블 77 수비 79 피지컬 76 되겠습니다 스피드가 일단 빠르다는게 장점으로 나와지네요 자 시즌 알아보도록 할까요 1칸데 아 54,300원 점점 이제 오를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아주아주 잘해줬기 때문에 일반선수에다가 장거리수로인이 특성이고 개인기 2성입니다 히든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이 85,84인데 여기서 레벨업하면 90까지도 커버가 되겠죠 짧은 패스 81 크로스 80 민첩성이 88이고 밸런스 86이네요 반응속도가 83 가로채기 83 슬라이딩 탱글 80 스테미너 84 점프 81 되겠습니다 자 김진수 선수 과연 인게임에서는 어떨지 제가 한번 인게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참하고 싶은 분들 바닷물 아니고 아니에요 바닷물 아니고 연애님이에요 네 연애장님이죠 어 시참하고 싶은 분들이 없을 것 같음으로 그냥 일반게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신선경기 한번 해볼게요 자 김진수 위주의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자 4,2,3,1이네요 저기 치찰이도 있다 무조건 잡아야돼 자 오늘 평가전을 함께 하실텐데 이 한 경기가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또 큰 동기부여가 있을겁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친선경기를 통해서 또 팀 조직을 흑형님 어서서 환영합니다 자 오늘 경기는 자 경기 시작합니다 김진수 선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위주의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뭐 양팀 전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골문 앞에서 누가 결정력을 발휘하느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 컷 잠시만요 자 가자 오케이 자 김진수 선수 쪽으로 한번 볼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터치합니다 네 나이스 패스에요 이청용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문선민 갑니다 문선민 자 가운데에 아아 아니에요 아아 아깝이 그렇지 나이스 아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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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문선민 좋아요 문선민 오우 이거는 프리킥이죠 이거는 프리킥이죠 자 이거 김진수가 한번 때려볼까요 한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김진수 슈팅 아아 예 이게 또 아 연예님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자 아깝이 아르나우토비치 네 아르나우토비치 김진수 마크 해줘야죠 아아 이거를 흘리면 안 되죠 네 자아 치차르토입니다 네 올려줄때 네 나이스 김진수의 좋은 수비 앞쪽으로 연결 그렇죠 네 김신욱 아아 이거를 또 막히네요 자아 치차르토입니다 네 올려줄때 자 앞쪽으로 네 네 나이스 컷 오케이 네 아 사이드로 김진수 김진수 다시한번 가운데로 주고 자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 빠졌습니다 야아 김진수 자 침투합니다 김진수 제끼고 슈팅 아 자아 아 아 좀 행복해가지고 지금 뭐 마음이 들떠있네요 약간 상대팀보다 훨씬 안좋은 팀이거든요 네 리소스님 계시죠? 리소스님 계시죠? 아까 뭐 보내셨는데 지금 아직 못듣고 있는데 잠시만요 자아 김진수 다시한번 예 김진수가 꼴결은 그렇게까지 좋은편은 아니네요 문선민 갑니다 문선민 문선민 자 치고갑니다 문선민 아아 아 아깝습니다 아아 문선민 받아줬어야 되는데요 네 김진수 빨리 자리 복귀해야죠 네 네 나이스 좋아요 권창훈 권창훈 아아 네 앞쪽으로 아아 네 역시 김신옥은 느려서 예 쓸맛이 안납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 네 네 김진수 다시한번 김진수 다시한번 또 뚫려요 네 문선민 아아 아깝기 여기서 꺾고써야되는데 자 김진수는 침투를 이제 뭐 나쁘지않게 잘 잘 곧하는거 같은데요 네 자 프리킥 네 찍어차 주는데요 네 헤딩 네 나이스입니다 이청룡 앞쪽으로 네 좋아요 문선민 자 앞쪽으로 아 잘받습니다 자 이청룡 받고 네 이청룡 자아 네 막아줘야죠 이청룡 이청룡 아 네 나이스 자 추세종 아이깝이 자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김진수가 이거 수비하러 가야죠 이거는 아 나이스컷 아 네 뭐 태클 나쁘지않게 잘 해주네요 네 안토니오 어 위험해요 아 이거 열렸다 아아 이거를 앤디캐롤이 못넣나요 네 네 다시한번 김진수쪽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자 문선민 그렇죠 다시한번 그렇죠 네 김진수쪽 밀어줍니다 네 김진수에요 김진수 슛 아 그렇 아 아 때린거야 뭐야 패스야 뭐야 아 아 이거를 자 이제 명장인인길방송 명장TV 생방송으로 잘 보고 계신 분 손 손 권창훈 아 아깝이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끝나고 후반전 진행합니다 포포포 이비야 포포 김진수 네 앞에 비었어요 이청룡 갑니다 이청룡 살짝 문선민 왼발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아 나이스골 아 네 잘 들어갔어 유지 동작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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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들어왔고요 위쪽으로 연결합니다 아 나이스 김신우 아 네 좋은 패스예요 네 나이스 김진수 패스 다시 한번 자 김진수 가야죠 아 네 이거 김진수 막아줘야 되는데요 오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나이스 펀칭 아 조현우죠 킹현우 네 문선민 아 문선민 아 네 자 앞쪽으로 그렇지 아 아 아니죠 네 잡아줘야 됩니다 아 나이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김진수가 공격쪽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러핑 오버래핑하는 모습을 보는거죠 자 김진수 갑니다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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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끼구요 김진수 아 이거 버텨주면 아 아 이거를 못 버티나요 버텨줘야되는데요 네 나이스 패스 고요한 자 가운데로 자 가운데로 내줍니다 자 이청용 뒤로 빼구요 아 나이스 패스에요 자 김진수의 이번엔 크로스 한번 볼게요 올려줍니다 길게 고요한 아 왼발 크로스가 안가고 오른발로 크로스가 갔네요 음 자 가운데로 측면중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위연하게 지금 아 공격무트를 만들어주는 때릴수 있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뭐 뭐랄까요 약간 좀 추접해요 약간 저렇게 하면 안돼요 막 뭐 드리블하고 깔끔하게 터치하고 딱 강 열고 때려야돼 저는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일단 김진수는 오버래핑할때 나쁘지 않게 아 네 나이스 제꼈어요 자 이청용 살짝 내주고 받고 추정 슈팅 어 와 이거를 이걸 못 아 말잇못 자 보내주고 반대 열게끔 도와줘야죠 반대 열 그렇지 김진수 김진수 수비할 차례 그렇지 어 네 쓰읍 아 붙어줘야되는데요 네 어 녹방사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아이패스 아 시원하게 잘렸어요 좋아해요 김진수 김진수 아 네 아 패스 눌렀는데 열어줍니다 그렇죠 네 김진수에요 김진수 김진수 자 크로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김진수 그렇죠 네 김진수죠 김진수 자 크로스 발려다가 네 네 가운데로 오는데요 자 재끼고 재끼고 네 김진수 아 야 김진수에요 아 이거를 못잠습니다 아 아깝이 와 개잘했는데 방금 아깝습니다 네 나이스컷 헝가리라 저녁 7시에요 아 그래요 자 앞쪽으로 안토니오 안토니오 출장 가셨구나 네 케이틀린이 먼저 좋아합니다 자 일단은 김진수의 수비력은요 그냥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공격력도 보통 정도였습니다 뭐 더 이렇게 과대포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어 근데 돈이 없다 근데 대한민국 선수를 맞추고 싶다 할때는 싼 선수 김진수를 추천합니다 유튜브에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구장